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수병이 이제 거의 우리 함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생수병에 미세 플라스틱이 1리터당 24만 개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생수병을 사용하게 되면 가끔이 아니고 그럼 엄청난 양의 미세 나노 10-5니까 10의 5성분의 1 정도의 그런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오늘 보시면 이게 한 신문의 기사인데 생수를 마실 때 미세 플라스틱이 꿀꺽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체를 조사를 해보면 뇌에도 축적되고 퇴반에도 축적되고 그래서 이제 한 기간에서 국내 생수를 다 수거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93%에서 검출이 됐고 이게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니까 오늘 방송에서 다루기를 한 것도 미세 양이지만 계속 축적이 되고 아직까지 장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안 됐으니까 뭐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기 효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능한 생수를 좀 억제해가지고 인체 노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한 거죠.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시판되는 28개 제품을 조사를 하니까 30개 제품 가운데 28개 제품이 검출이 됐으니까 대개 이제 생수병을 만드는 회사는 두세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대부분이 다 검출된다고 보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지름이 1에서 5나노미터 나노미터는 이제 반도체로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10억 분의 1인 거죠. 5나노미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의 5승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미세한 양이지만 계속 이게 축적이 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 효과는 아직 학계에서 검증이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보건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틱뱅 사용을 지향하는 게 좋겠다. 뭐 이 나노미터 이렇게 이야기 하게 되면 복잡하지만 개수로 따지게 되면 머릿속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1리터의 생수당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세계적인 문제인 거죠. 생수가 1분의 전 세계에서 100만 병가량 소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이 이제 워낙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통념이 보통 물보다는 생수물이 훨씬 안전하다. 그게 이제 통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플라스틱병이 오래되거나 고온에서 노출됐거나 해패뜰 받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유해물질 미세 플라스틱 외에 유해물질이 이제 내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진들이 생수 중 최대 78%의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인 미세 플라스틱, 퍼타레이트, 비스페놀 A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그냥 통을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뭐 여기 또 미세가 들어있으니까 일회용 여러분들 커피잔에도 다 들어있겠죠. 장기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효과는 연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유입된 화학물질이 인간 신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이 생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이런 게 별로 관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니까. 안전은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치 담배 장사가 담배를 팔면 주의 의무는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가져와 마찬가지로 생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수 1리터를 마셨을 때 여러분들 24만 개가 계속해서 주입이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뇌와 퇴반의 숫들이 아마 검출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AIC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보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게 되면 1리터 생수 페트병에서 평균 24만 개 미셰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이 가운데 90%는 나노 플라스틱 크기로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그것이 투입될 때 우리가 생수병을 딸 때 이 딸 때 여러분들 페트병을 개봉할 시에 뚜껑하고 고정고리 사이가 마모됨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물정화 과정에서 플라스틱 필터에서 이런 나오는 미셰플라스틱이 많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나 고온 노출륜에서 페트병 구조가 변형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4만 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본주의 시에서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의 부정적인 영향 특히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합의를 보고 그게 공론화가 되거든요. 담배 같은 것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담배 곽에다가 경고사인을 넣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여러분들 그냥 연구자료만 하더라도 생수병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국내 자료를 보니까 이미 박은정 교수님 어느 대학에 계실 건데 박은정 교수님이 대학에 계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생수를 처음 개봉할 때 뚜껑과 이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뚜껑을 돌리면서 그 사이에 플라스틱에 엄청난 마무가 생겨 많은 미셰플라스틱 입자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과대학에 계시는 박은정 교수 이야기는 안 쓰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쓰는 게. 보시면 되면 아직 미셰플라스틱이 인체에 직접적 유해나 악영향을 끼쳤다는 보고는 없지만 학계에서는 그게 이제 축적이 될 거니까 계속해서 축적될 거 아닙니까 축적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게 겁난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뉴스는 이제 건강뉴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는 물건을 팔아야 돌아가는 체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집에서 혹시 이제 생수병을 자주 그냥 그거 하시거나 하신 건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